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메비우스 기출문제 이번 시간에 챕터5 사회복지정책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정책의 1번 문제부터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영역별로 지금 묶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정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올렸는데요 사회복지학개론의 메비우스 기출문제집에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메비우스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나눈 것이 3년 차입니다 2021년판까지 하면 3년 차인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교재 비용에 부담이 많잖아요 또 그러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3년 전부터 처음에는 연도별만 했다가 영역별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영역별을 만들어서 연도별과 그 다음에 영역별 둘로 나누어서 분권을 한 거예요 연도별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식으로 테스팅을 하면 돼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개론의 모의고사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모의고사식으로 풀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도별 문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연도별 문제를 안 내면 영역별 문제 한 권으로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죠 연도별도 보고 싶은데 연도별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교재가 두 권이 된 겁니다 한 권보다 두 권이 책값이 비싸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도별 영역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20년 대비로 두 번째 문제집이 나온 거잖아요 2019년에 시험을 많이 봤어요 80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80문제를 중간에 다 집어넣으면 그 전년도에 교재를 산 분들은 또 사야 돼요 80문제가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중간에 넣지 마시고 뒤에다가 붙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재를 안 사도 되잖아요 변경된 부분만 보면서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최근 기출문제는 다 해설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다 공부를 하시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는 40문제잖아요 40문제를 봤어요 지방직 한 번, 국가직 한 번, 두 번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문제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교재를 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까지만 2021년도까지만 뒤에다 붙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재비용, 교재 구매비용을 줄여드리려고 뒤에다가 최신 기출문제를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정책에 COS 파트가 있어요 COS 임보관 파트가 COS 임보관 파트에다가 최근에 2년 정도 나왔던 것들을 중간에 삽입하게 되면 교재를 다시 사셔야 돼요 왜? 강의를 들으시려면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강의를 보지 예전 강의를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기존에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기가 아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뒤에다가 2022년 사회복지학개론이 필수과목이 되는 그 해는요 제가 2년 동안에 뒤에 넣었던 것들을 다 중간에 삽입할 거예요 그러면 2022년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꼭 사셔야 됩니다 2년 동안은 그냥 안 사고 공부해도 됐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만들면 또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 수가 없어서 못 쓰고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해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해설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이래서 반복적으로 쭉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굳이 해설을 많이 달면 교재 페이지가 늘어나고 책 구매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간단하게 해설 달아도 되겠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달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대목은 깊이 있게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3번의 배부리지 보고서 이 문제에 못 풀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배부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밑에 해설 장황하게 돼 있잖아요 이 해설 같은 경우가 이론서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해설이 좀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은 되게 이론서에 있는 해설을 가져온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이 올인원 과정을 많이 패스하시잖아요 강의도 많고 시간도 없고 하니 필수 과목에 세 과목도 하기 보고 있는데 선택 과목에서 핵심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필기노트라든지 기출문제 정도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서를 보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여기에다가 이론서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넣어주고 나중에 이제 실전문제 나오겠죠 실전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이론서에 있는 것을 해설 좀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보시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험생활할 때 단돈천원도 아깝게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오해하지 마시고 교재는 2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해설 같은 경우는 두꺼운 이론서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학습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넣어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죠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맨 앞에 보시면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인포메이션에 각 직렬마다 나왔던 것들을 도표로 넣었어요 이것도 좀 불만이시더라고요 앞에 인포메이션 너무 길다 인포메이션 제가 줄인다고 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핵심 요약집을 안 보고 어떤 분은 기출 문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에다 이걸 다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은 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을 영역별로 다 직렬별로 넣어드렸고 서울시, 지방직, 국가직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경쟁률 넣어드리고 합격 커트라인 넣어드렸고 최근 거 이거는 나중에 원소 지원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못 구해요 어디서 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은 면접까지 다 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합격 후기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후기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의 내용을 교재를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출판사도 제가 여기 지금 교재 내는 출판사도 양심적으로 하는 출판사고 저도 양심적으로 책을 쓰고 양심적으로 교재 가격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의 여러 시험에 나왔던 테마들이 있어요 그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훌두셔야 돼요 훌두시면서 어? 이거 나왔어? 나 이거 처음 듣는데? 그러면 찾으셔야죠 찾아서 그걸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필기에서 한 문제로 인해서 떨어지고 합격하고 하기도 하지만 면접에서도 그게 크게 자구할 수 있어요 필기 시험 점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책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영역이 되게 이런 영역들이잖아요 이런 영역들에 기출되었던 것들 나왔던 것들 앞에 인포메이션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시험 보기 한 15일 전에는 쭉 훑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 알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하나씩 제끼면서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역사 문제가 쫙 나와요 영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독일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까지 역사 문제가 쭉 나옵니다 역사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베벌지 리포트입니다 1942년이고요 자 이게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첫 번째 포괄성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차등기여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랬어요 급여적절성이 나오죠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사회보험의 원칙이다 그래요 사회보험의 유권칙이다라고 하거든요 사회보험의 유권칙 해설에도 나오죠 해설에도 유권칙 여섯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소득 비례가 나오면 안 돼요 소득 비례가 나오면 안 되고 차등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이런 걸 낸지 아세요? 대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잖아요 아 배부지 보고 있어도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사회보험의 유권칙에는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내자 균일 기여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겠죠 똑같이 돈을 냈으니까 균일급여와 균일급여가 있어요 이걸 정액기여 정액급여라고도 해요 균일이라는 단어가 좀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똑같이 낸다고 이 말이잖아요 소득 비례, 차등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적용의 포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보험을 왜 넣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대상의 포괄성이거든요 사회적 위험은 포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은 통합하자 행정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자라고 하는 거죠 행정 책임을 통합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급여는 적절하게 다른 말로 충분하게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끝났어요 하나 남았죠? 그게 뭐예요? 네, 피보험자는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는 구분하자 여섯 가지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피보험자 구분의 원칙입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3번이고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야 다음에 설명을 덜 하니까 미리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2번 베르지보곳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오지선다인 거 보니까 서울시 보건기출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소득비례로 되어 있잖아요 소득비례로 부과하며 차등 이것도 아니죠 X, X 답은 1번이겠네요 자, 2번 국가는 관리와 비용 부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보험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교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산재보험, 그 다음 고용보험 이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죠 최저생활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네, 권리 강조했던 거 맞아요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민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보고서가 바로 저 베브리지 보고서가 됩니다 자, 이거 3번 지문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알아 놓으셔야 돼요 구민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부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부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브리지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1940년대 말에 국민부조법이 제정되게 돼요 그 전에는 구민법 체제였거든요 그 구민법 체제를 종식시킨 거예요 구민법 체제를 종식시킨 거예요 대개 구민법 체제가 그겁니다 시혜 시혜적인 차원에서 제공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저생활 수준의 포장을 권리로 규정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조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거죠 구빈이란 말보다는 부조라는 말 우리도 지금 공공부조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을 6개 계층으로 분류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입자 즉, 범 가입자 대상자는 6가지 계층으로 분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인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층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근로자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전업주부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사회의 보험은 모든 위험에 대비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포괄성이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지문들 어, 이거 다 해결했으니까 넘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머지 것들도 중요해요 어떤 게 어떻게 바뀌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적어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심화되어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지문들을 보면 아니, 답만 찾기 하면 쉬워요 소득비례 X, 차등 X 그 말이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 1번을 맞게 틀어놓고 맞게 거쳐놓고 나머지 지문을 틀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문제풀이에서는 3번입니다 다음 포기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면 5대 악이 나와요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 나오고요 또 이거 이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거 베브리지 보고서죠? 당연히 5번이 답이에요 현대사회,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문제 5대 악 자, 나무궁에 불 질렀다 베브리지는 나무궁에 불 질렀다 여기 있는 거 찾으세요 나태, 그 다음에요 무지, 무질서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무질서로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궁핍 궁핍은 저기 결핍과 동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빈곤 그 다음에 불결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이게 5대 악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5대 악으로 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 보장 정책인 사회보장 체계가 확립되었다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강조했던 사람은 베브리지입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있습니다 5대 악이 이거예요 사회의 5대 악이 이거고 이건 베브리지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제3의 길이라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제3의 길에 앤서닉 기든스가 나옵니다 기든스는 이 5대 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연결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의 별표를 쳐야 됩니다 나한테 진취성이 해결 방법이에요 무지 모르니까 교육이 해결책이 돼요 질병 의료보장이 해결책이 되겠죠 그럼 여기 두 가지는 뭘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암기법 좀 그렇지만 자궁불안입니다 자궁불안 자궁 여기 있네요 불 안 여기 불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자 궁핍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뭐 강조하죠? 자활 자활이 아니에요 자활을 조금 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성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안녕입니다 안녕 불결은요 웰빙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안녕 상태가 아닌 거예요 불결은 그래서 안녕 웰빙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짝짝 연결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연결한 문제 잘 냈었어요 서울시에서 좋아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계속 베브리지 보고서예요 베브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다 오지선다인 거 보니까 이것도 서울시 오대약은 결핍, 질병, 나태, 불결, 무지 오답노트 바로바로 하세요 이렇게 자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한다 아니 정률로 낸다 아니 균일기여 낸다 그랬으니까 균일기여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영국 이외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 보고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니요 받았습니다 1942년에 출간된 이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1944년 6월 12월 아니 194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한번 그럼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이거 별표 이건 단독으로도 나옵니다 사회보장 전제조건 완전 아프예요 완전 고용 이게 아동수당과 동의어거든요 가족수당, 아동수당 그 다음에 포 포괄적 보건서비스예요 이 보건이란 단어도 놓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교육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자만 외우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아프 포의 NHS 그래서 완전 아프 포의 NHS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나라는 NHI죠 사회보험이니까 인슈어런스를 써요 여기는 국민건강서비스 내셔널 헬스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서비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아프 NHS NHS로 나올 수도 있어요 국민 여기 건강서비스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드리는 거예요 아 보건 건강이구나 교육이 아니라 자 맞습니다 완전 아프 답은 5분입니다